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투자스토리 방규수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IMF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커맹스 파이낸스 아칸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구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인터넷 방송입니다. 주식은 항상 참고만 해주시구요. 자 오늘 또 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금요일 장이 이렇게 끝났구요. 지금 현재 한 5시 반 정도 됐습니다. 해가 조금씩 지고 있네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늘도 파랗구요. 구름도 좋고 온도도 되게 선선하고 진짜 가을 냄새가 풍기는 가을 냄새가 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열심히 학계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주식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인데요. 주말 또 알차게 보내셔야죠. 재미있게 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주식기장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괜찮...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우도 떨어졌고, S&P도 떨어졌고, 나스닥도 떨어졌고, 러셀 2000도 거의 1%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장이 점심때까지는 조금 좋다가 한 2시까지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한 3시 넘어서면서, 다들 이제 돈을 조금씩 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주에 CPI 물가지수가 화요일날 나오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돈을 좀 빼놓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1, 2시까지는 그냥 잘 운영을 하다가 어느정도 수익실현하고, 2시부터 3시 정도부터 돈을 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뭐 장에 영향을 줄 만큼 크게 특별한 소식은 없었고요. 자 오늘 나스닥은 아무래도 테슬라하고 애플이 전체적인 지수를 좀 끌어내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아마존도 조금 떨어지고 구글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애플은 법원에서 결정이 나서 법원에서 제3자한테 페이먼트를 허용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미 뭐 애플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다른 지불 체계를 가지고 있는 엔드로이드라든지 뭐 다른 지불 시스템에 굉장히 좋은 호재로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요거 때문에 애플이 한 3% 가까이, 법원 명령으로 인해서 3% 가까이 빠졌는데, 뭐 이미 애플은 그렇게 하기로 되었던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다음주 화요일날 X13 나오니까 그거 뭐 소식 빌리면 또 올라가 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싶고요.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약간 애플 자체보다는 전체적으로 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캐시우드가 뭐 블룸버그에서, 블룸버그가 또 그런 소식을 냈는데, 자 그러면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막 판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또 그걸 믿죠. 잘 모르니까. 근데 캐시우드는 제가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 아크는 테슬라를 10% 이상, 10% 정도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10% 이상 올랐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비중 조절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너무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게 있으면은 비중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열매를 따서 저희가 비중 조절을 하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하게. 자 아크도 그렇게 오늘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그런거 플러스, 자 니오도 마찬가지로 이상 증자를 며칠 전에 했는데 그게 뭐 얼마나 효과를 갈까 그러는데, 보통 하루 이틀만 주가 빠지면은 그 이상은 더 안 빠지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이제 빠진 이유는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이게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예 9월달 11월달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 지금 아무래도 예 물가가 지수가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어 저번 달에는 1% 올랐고 이번 이번에는 0.7% 올랐어요. 그래서 예 속도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8% 이상 굉장히 높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cpi 물가 지수가 또 나오고 다음 주 목요일날 이제 소비자 판매가 어느 정도 났는지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9월달에 이제 테이퍼링 9월 22일 정도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연준에서. 자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예 뭐 9월이나 11월인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들 이제 cpi 인덱스에 또 이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물가에 좀 신경을 안 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예 기관들도 그렇고 예 대부분 여전히 물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은 돈을 돈을 좀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92.6 정도로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올라갔고요. 현금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유럽 쪽은 또 시장이 좀 안 좋아졌고 예 채권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이자율이 올라와서 1.34 정도로 올라갔는데 음 아무래도 예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채권이자는 올라갔고요. 그래서 채권이자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자 성장주들 특히 소형 성장주들이 영향을 좀 받죠. 그래서 오늘 자 러세이천에 속한 소형 성장주들이 자 채권이자율 좀 올라가면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3% 이상 오늘 급격하게 채권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아침에 봤을 때의 지수들은 조금 괜찮았는데 자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서 오후가 되면서 지수들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보여줬습니다. 특히 빅수 지수가 20을 넘어가 버렸죠. 자 그건 좀 큰일입니다. 그래서 자 아침에는 한 17대로 시작했는데 중반에 갑자기 18대로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가는 분위기를 가지고 가다가 거의 2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포지수도 올라갔고 채권이자율까지도 올라가고 달러인덱스도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모로 시장에 좀 안 좋은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아침에는 좋게 긍정적으로 시작했는데 유럽 시장도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모로 지금 증권시장에 크게 좋은 호재는 없고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약간 좀 현금을 빼고 다음 주 옵션 만기일에 맞춰 가지고 조금 다음 주에 변동성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트리마우 주민분들도 현금을 많이 빼놨지 않습니까? 현금 준비를 그동안 해놨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어제 잠깐 반등하면 현금 준비 안 해놓으셨으면 조금 준비해놓으시라 그랬는데 어제 좀 준비하셨길 바라고요. 아무튼 또 사냥 시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사냥 시즌인데 천천히 뭐 다다음 주 화요일 9월 20일 파월 연주시장이 발표를 하면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기회를 잘 잡아서 분할해서 기간을 두고 천천히 사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그 정도로 시장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소식은 특별한 게 없고요. 오늘은 어펌의 날이었죠. 어펌 할부 시스템을 주는 어펌이 오늘 30% 이상 폭발을 했습니다. 정말 실적이 잘 나왔고요. 매출이 잘 나왔고 입회수는 좀 떨어졌는데 가이던스를 올리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좀 낮췄는데 그래도 어펌은 가이던스를 올리면서 오늘 30% 이상 폭발했고요. 약간 쇼스키즈도 나고 좀 약간 스펙큘레이티브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펌에 몰려가서 주식을 사서 30% 이상 올랐고요. 오늘 T2도 폭발했습니다. 20% 이상 올랐죠. 22%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아무튼 다들 축하드립니다. 또 많이 오른 주식들이 조금 있는데 뭐 센스도 한 3% 정도 오른 것 같고 존도 오늘 좀 오른 것 같고 아이소레이도 조금 올랐고 뭐 예 오늘 또 앱셀레라도 한 3% 정도 오른 것 같고요. 이누보도 한 2%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 조금 오른 주식들도 있고 오늘 많이 떨어진 주식들도 있는데 자 아무튼 자 다음 주에는 좀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지 모르니까 자 이제 사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냥 시즌은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대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경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지금 자 이런 예 상황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가을 날 너무 주가에 신경 쓰지 마시고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 주시고요. 예 아무튼 편안하게 또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한국시간 밤 11시에 미트리 정모합니다. 정모에 모여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얘기들 미트리 투자 원칙 뭐 자 바꾼 뭐 종목도 공개하고 예 그리고 뭐 재밌는 자 오락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세요 예 자 회사를 믿으시고 잘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